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까 이 결정적인 그런 증거들 부정선거에 이번 보궐선거에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한 조작이었다는 부분들을 그래프나 이런 걸 보지만 얼만큼 조작했냐 얼만큼 도덕질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오늘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 이게 이제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이 완결판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기존에 잘 알려진 조작가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부풀린 사전투표자 수만큼을 전부를 다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한 표도 빠지지 않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더블당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은 이번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2024년도 총선에서 아마 이 방법을 강범하게 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번에 크게 깨우쳤을 겁니다. 아니 그건 뭐 남투표지 뺏는다고 그냥 고민할 거 없고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에 널널하게 남아있는 그런 투표자 수를 그냥 부풀리게 되면 투표자 수를 부풀려가지고 우리 편 함께 다 주게 되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말라고 김태우한테 뭡니까 100장당 15장을 훔칠 것인지 100장당 20장을 훔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0일 날 그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선거 사기범들과 더블음유당에게는 큰 희망을 압니다 주었을 겁니다. 고민할 거 없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게 될 거구나 그 중요한 방법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국정원 감사가 지정학가에게 지적하죠.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내부 협력자의 조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정원이 감사히 지적하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아야만 통합선거인 명부의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부 조력자가 얼마든지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신병기 새로운 병기를 실행에 옮겨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압성을 한 겁니다.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 국정원 감사에 대해서 선관위가 항변한 겁니다.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핵심을 그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 정돈하면 되는 거죠. 통합선거인 명부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108세 할머니가 있는지 129세 할아버지가 있는지 그거는 오야 마음입니다. 상관이 마음입니다. 108세도 넣을 수 있고 109세도 넣을 수 있고 132세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번에는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입니다 이렇게도 해 줄 수 있고 이번에는 사전투표자가 500명입니다 이렇게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 실제로는 100명인데 이번에는 200명입니다 이렇게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럼 100명이 남지 않습니까? 100명이 남은 것은 뭡니까? 더블당한 게 다 주버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한 100명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더블당 후보를 우리 이재명 각하의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국힘당의 코를 이번에 확실히 여러분들 이렇게 눌러서 윤석열이 여러분들 코를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몇 표나 이길까 화끈하게 조작하자 그렇게 여러분들 땅땅땅 이렇게 계리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사전투표자 수를 100명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따블로 치자 200명 그렇게 해서 그중에 남은 100표를 뭡니까 다 더블당 진성현이 아니고 진교훈인가 하는 사람에게 주버린 겁니다. 그럼 2024년도 총선에 이번에는 내놓고 조작을 해 가지고 그냥 개근선을 넘기자 헌법도 뜯어 고치고 남조선 연방공화국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러자 3분 1 하자. 그러면 사전투표자가 100명인데 한 500명 하자 400명에 늘려가 400명을 다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짓이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잘난 맛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지금 못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인의 비극이자 희극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거지 않습니까 10월 11일 보궐선거 투표자 수 부풀리기와 득표수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만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가지가 양동작전이 된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곱하기 그것을 뭐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넘겨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제 방송한 내용을 여러분들 가장 잘 정리한 것이 이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여러분 사진을 찍어가지고 돌려도 괜찮습니다. 진짜 사전투표율은 15.43%인데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7.49%를 여러분 늘려가지고 22.96%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핵심이 7.49%는 투표자 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하면 37,473표입니다. 이걸 전부 여러분들 누구한테 줬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쓴 것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다음에 7.49%를 뻥튀기한 다음에 7.49%는 37,473표입니다. 그걸 전부 뭐죠 더블당 후보한테 준 겁니다. 진교훈한테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주는 데서 한 표가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준 것은 한 표가 적은 37,472표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한 표까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 1.21이라는 값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21장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죠. 김태훈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8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조작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보니까 더블당 후보가 실제로 당일 투표 100장당 60장을 받아야 되는데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121장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만큼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김태우 표는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 선거 범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얘기를 보시게 되면 더블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면 사전투표 득표율도 48%가 돼야 될 것 같은데 65%를 뻥튀기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17%가 나온 겁니다. 얘는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통계학의 등표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부정선거가 여기서 걸려든 겁니다. 반면에 김태우는 마이너스 16%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다시 환언을 시켜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양 후보가 다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과학이나 사실이나 그런 것 관계없고 그냥 조작하면 되는 거야. 조작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작이 뭐죠 너무나 확연한 경우도 뻔뻔한 사람들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작하면 또 어떠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3만 7473표를 여러분들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자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 5799표 염창동의 관내 사전투표는 이 수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기결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진 교훈의 민주당 후보에. 여러분 이 표에는 선관위가 쑤셔놓은 표가 들어 있습니다. 5,799표에는 선관위가 조작해서 밀어준 2,900표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2,900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 교훈의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쑤셔넣어준 것까지 합치게 되면 5,799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만큼을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쑤셔넣어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표를 쑤셔넣어준 겁니다. 그 수치에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표를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거 하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3만 7,472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여러분 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3만 7,472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이 조작된 표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0%를 조작을 해줬기 때문에 진 교훈이 받은 진짜 투표수하고 딱 이렇게 일치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밀어준 거하고 진 교훈이 진짜 받은 표가가 정확하게 2,900, 2,900, 1,730, 1,700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진 교훈의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 범죄가 발생했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완전히 이 나라는 사실, 선, 반듯함, 정의로움 이런 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도덕질 하면 좀 어떻나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옆집에 물건 가져가면서 내가 투표도 도덕질한 놈들이 많은데 옆집에 물건 좀 가져가면 어떠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다르게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표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가짜 득표수입니다.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는 손을 안 댔다고 보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를 어떻게 구했냐. 규칙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를 복원한 겁니다. 그러면 가짜하고 진짜가 여러분 당연히 가짜가 진짜의 두 배입니다. 5,799표는 2,900표의 두 배. 진교훈의 가짜 3,459표는 등촌 1동에서 1,730표의 2배. 그러니까 50호를 더해 준 겁니다. 모든 동에서 모든 동에서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가 100표를 받았으면 100표만큼 다 더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서 그냥 50%를 빼버리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에다가 뭐죠?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걸 더해 주면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50%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확연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 도덕질을 국힘당이 다 덮고 넘어갈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고 대통령은 여러분들 뭐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묵했는데 침공회가 퇴를 했는데 그냥 이스라엘이 입을 담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 함께는 한민족은 발사하게도 여러분들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다 절반 정도가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해가지고 만든 가짜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에서 조달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동별 관내 사전투표수 진교훈 더블당 후보에 그 후보는 모두 다 뭐죠 조작된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절반이 뭐죠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그냥 진교훈이한테 그냥 프레미엄으로 공짜로 표를 다 동별로 동별로 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진짜를 구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그냥 50%를 하면 그게 진짜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과거와 달리 앞으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신병기를 가지고 화끈하게 조작할지를 우리한테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것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넉넉하게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그렇게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부풀린 것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 선거인수 선거인수 기준이 아니고 이게 선거인수 기준이 아니고 선거인수 기준 맞습니다. 선거인수 기준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일 기준으로는 15.43에서 22.96% 이게 선거인수가 아니네요. 사전투표수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37,473표 그리고 그다음에 37,473표를 모두 다 뭡니까 진교훈이 함께 넘겨줬기 때문에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기존의 방식은 김태우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치는 방식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 알라딘 램프와 같은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필요한 것만큼만 조달해 가지고 전부를 뭡니까 더블장 후보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투표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합니다. 투표가 간단한 것처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조작값 방식을 썼습니다. 선거인수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일부는 손을 댔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손을 대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자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일종의 조작값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 2022년에는 조작값 15%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조작값 35%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작값 25% 2018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조작값 40% 40% 35% 25% 15%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한 여러분들 이 규모를 과거의 방식으로 조작값 기준으로 하면 얼추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35% 25% 그리고 윤석열이 이름 처음 등장했던 첫 공직선거는 눈치를 봤으니까 15% 조작하고 다시 50%로 올라간 겁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아마 2024년도 총선에서는 50% 이상 정도를 조작하지 않겠냐. 그러면 전패할 겁니다. 국힘당에. 국힘당에 거의 완전히 대패를 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덕표수 조작도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본 겁니다. 이제 이 조작값 방식을 못 쓰겠구나. 다 뽀롱이 났으니까 다 들통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무기를 선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가 끝났을 때 제야 전문가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여러분들 도구를 가지고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찾아낸 것이 아 이 친구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보통 명사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아주 큰 겁니다. 이게 이 발견이. 그리고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아마도 선거 4기 세력들은 훨씬 더 과감하게 이번 보궐선거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방식을 동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미를 크게 봤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그러나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하게 10월 10일 날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감사 결과 통합선거인 명부는 외부 해킹에 의해서 위의 변조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조력자의 협력을 얻어야 위의 변조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협력자가 조력할 리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 지난 10월 11일 날 내부조력자가 아니고 내부 핵심 관계자가 바로 득표수를 37,473표를 만든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 참가율은 15.43%인데 그걸 22.96%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22.64%라는 것은 거소투표를 제외한 겁니다. 거소투표를 더하면 22.96%입니다. 그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승부하니까 더불당의 진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확보해야 될 것을 고려한 그런 참가율인 겁니다. 실제로는 15.43%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인데 그걸 22.96%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것이 다 기획대가 돌아가는 겁니다. 기획돼 가지고 22.96%를 만들어서 여유분인 37,473표를 확보해 가지고 전부를 뭡니까 더불당의 진교훈이 함께 더해줘 가지고 이번에 어마어마한 격차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찾아낼 게 없을 정도로 3일 만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과 더불당이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득표소를 만들어낸가 다 밝혀진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악해 가지고 사실을 깔아뭉개는 그런 시대가 되고 과학적 발견을 그냥 완전히 그냥 뭐죠 쓰레기통이름 던지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사실과 과학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여러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선간이 사람들이 좀 후둘둘 할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왜 여러분들도 뭘 이렇게 비밀스럽게 뭘 했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 외부에 드러나면 좀 겁이 나잖아요. 물론 뭐 이제 다 그 사람들 수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인들이 확신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개떡이 된 사람이 김용빈이라는 사람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가지고 김용빈 씨가 뭐 형식적으로는 노태학 씨 선관위가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죠 선관위원장을 선관위 사무총장을 대통령께서 안 고르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실에서 어느 사람이 적임자인지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열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생활하면서 아참이 뭐죠 그냥 얼굴마담이 되는데 나중에 책임은 얼굴마담이 다 지지 않습니까 도장을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좀 물도 마시고 진행하기 전에 참 여러분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주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여러분들 올해 이 모든 사실 대한민국 선거가 4.15 총선 뿐만 아니라 전부가 조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낸 것이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여러분들 집필에 들어가 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론입니다. 1권이. 2, 3권이 대선을 다룬 것이고 4권이 여러분들 4.15 총선 그리고 5권이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들을 구매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중에 특히 4.15 총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둑놈들 4권 그리고 전국 동시지방선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부정선거 한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5권 도둑놈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몇 주 전부터 공명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역사책을 쓸 때 통사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책을 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김동주 교수께서 한국인에서 아주 드물게 제대로 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대문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구의 기독교 문화를 빼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력이 있고 좀 지적인 호기심이 좀 강하고 한 단계 레벨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천쪽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 드시면 좀 이걸 어떻게 읽느냐 생각하지만 마치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한계치를 극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천쪽 이런 분량의 책을 한번 읽어내시면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이 다 우습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이거 뭐 선거도 하나의 분야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모를 다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또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니까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건 최신 자료입니다. 새벽에 받아가지고 제가 가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시더라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뭘 가장 두려워하겠냐? 선관위가 도둑질을 한 게 다 알려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그냥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선관위 측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짓을 했으니까. 거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내더라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러나 본인들은 이제 깔아뭉갤 수 있는 우군들이 언론계 그다음에 정당 이런 데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좀 두려울 겁니다. 선관위가 진짜 두려워하고 강한 비판에 침묵하는 이유는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숫자를. 선거 데이터를.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 세상에 다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가 4.15 총선과 관련된 자료를 다 삭제했다고 하는데 삭제하더라도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숫자를 조작한 범죄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아주 멋진 자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강서보궐선거의 조작정거 선거인수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국민들 완전히 뭡니까 그냥 졸로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의 자료가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투철미학의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선거인수의 절반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 수는 거의 절반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으면 50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22.92% 이게 사전투표율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다 언론에 발표한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22.92%가 투표에 참가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22%를 참가한 겁니다. 한 7%만큼 업시킨 겁니다. 왜 진경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특징을 보시게 되면 김태우와 함께 손을 전혀 안 댔기 때문에 거소 선상 선거인수 기준으로 0.10% 변함이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0.91% 변함이 없습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거소 더하기 관내 7.01% 손을 안 댔습니다. 합계 12% 손을 안 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전투표에 가짜 투표자 수를 한 3만 7천명 정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다 뿌려준 거예요. 거소 손상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에 비해서 이게 가짜가 다 높습니다. 보시죠. 진짜가 0.07인데 거의 두 배입니다. 0.15.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동별 관내 사전투표나 거소 선상투표는 따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100% 가운데 50%는 뭡니까? 선관위가 밀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더불어당에 진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짜 투표자 수 3만 7천명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다 뭐죠? 거소 손상부터 발산동 가양 1동 가양 2동 가양 3동 화곡 1동 이렇게 표를 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00%니까 정확하게 뭐죠? 거의 두 배입니다. 진짜는 0.17%인데 가짜는 0.15% 두 배죠. 거의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 이름 진교훈이 7.41%를 받았는데 14.81%로 올려준 겁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7.49에서 14.97%로 올라간 겁니다. 중간에 다른 후보들은 다 제외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료가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당의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 수는 다 두 배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진짜에 비해서. 진짜에 비해서 두 배로 뻥튀기가 됐는데 그중에 100장을 받았으면 50장은 선관위가 넣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그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통합선거인명부에서 3만 7천명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번 선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개무에도 진짜의 배가 거의 두 배입니다. 선관위가 절반을 밀어줬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더불당 후보는 그냥 출마만 하면 선거관리비원회가 따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불로. 100장 여러분들 지심으로 얻었으면 200장 만들어주고. 더불당의 진교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발산동에서 여러분들 100표 정도 사전투표를 얻었으면 그냥 200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비원회가. 그러면 그 200장 가운데 100장은 어디서 왔나? 통합선거인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이번 선거를 완전히 압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거소 손상도 따불 관내 사전도 따불 거소 손상에서 여러분들 관내를 당한 것도 따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김태훈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비원회를 중심으로 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값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새로운 신병기를 사용한 겁니다. 신병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야 전문가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다는 것은 분석하고 난 다음에 검정을 거치는데 검정에 딱 맞아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선거관리비원회가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거소 손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투표수와 모든 동의 뭡니까 다 동일한 비율로 뿌려준 겁니다. 그게 3만 7천 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했느냐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과천에 있는 노태학과 김용빈이 지휘하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이런 부정행위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선거 범죄 집단입니다.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했고 일곱 번째 부정선거를 한 방법은 조작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 거를 훔쳐가지고 대해주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뭡니까 다 여러분들 더블당에 진 교훈이 않게 여러분들 넘겨준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 더블당 사람들도 조금 가슴이 뜨끔할 겁니다. 그래도 깔아문게 공박사 좀 떠들면 그게 미풍이야 미풍이지 찻잔에 그냥 무슨 바람이지 뭘 이렇게 퍼지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찰뜻출맥이 뭐죠 이 방송을 통제하는 겁니다. 못 보도록. 악과 사악함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벌써 포기를 했을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인 이 나라를 불쌍하게 보셔서 그 악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산책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교회를 나가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게 주기도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이렇게 시험에 든 겁니다. 젊은 날 민주화를 여러분들 했다고 해서 그것을 평생의 훈장으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탈취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거의 성공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항상 여러분들 반듯함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 참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사람이 도모하지만 일의 완결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애통하고 애절하지만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밝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정말 제야 전문가가 혁혁한 공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이 배우고 고간대작들은 후손들의 앞날에 거의 멸망적인 그런 길로 이끄는 그런 범죄를 아랑곳 없이 여러분들 저지르지만 지방에서 여러분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여러분들 전력투구로 해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버텨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도독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도독질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강서복을 사전투표자수 조작 부풀리기 이게 여러분들 정상투표고 조작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15.2%였는데 진짜가 더불당의 진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7.41%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22.64%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사전투표 참가율이 높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걸 신문들이 다 받아 쓴 겁니다.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국민을 속인 겁니다. 국민을 기망한 겁니다. 뭘 위해서?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41%를 만든 겁니다. 그 7.41%가 3만 7,100표입니다. 이런 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오차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는 원래는 7만 6,213명이 참여했는데 그거를 3만 7,100명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11만 3,313명이 참가한 처음 그렇게 허위로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거소투표는 제외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다 합친 겁니다. 거소투표를 하면 22.9 몇 프로일 겁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용빈이 이끄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여기 그냥 정확하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은 15.2%인데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넣어주기 위해서 7.41%를 높여서 22.64%라고 언론에 발표를 한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공과를 친 겁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7.41%가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만 7100명 정도입니다. 그 표를 모두 다 누구한테 줬다? 더불당의 교훈인가 하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사전투표 를 한 사람은 7만 6천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1만 3천명이 투표한 걸로 그렇게 부풀린 겁니다. 그 3만 7100표를 다 진교훈이 함께 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동별로 진짜 진교훈이 100표를 얻었으면 100표를 더해주고 200표를 얻었으면 200표를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300표를 얻었으면 300표를 더해주고. 그게 막 아낌없이 선관위가 쓴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사법연수원 원장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자 7.9학번인 김용빈이 가서 행한 첫 번째 사전투표 조작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그걸 뭐 또 인지하고 있었는데 인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용당한 거죠. 그냥 바지 사장으로. 그러나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노태학과 김용빈이 끌고 있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이런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3만 7100표를 쑤셔넌 겁니다. 더불당 후보의 대전입니다. 3만 7100표를 여러분 더해주기 위해 가지고 뭘 조작했냐.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실제로 15.2%가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했는데 22.64%를 뻥튀게 해 가지고 7.41%만큼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하고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뭐죠? 진교훈이를 밀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교훈이 여러분들 폼을 잡게 된 겁니다. 얼마를 밀어줬냐. 이러면 따불만큼 밀어준 겁니다. 동별로 염창동에서 진짜 진교훈이 받은 것이 2,900표인데 똑같이 2,900표를 더해줘 가지고 5,799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1,730표를 진교훈이 받았는데 1,730표만큼 더해 가지고 3,459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더 잘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있네요. 372표를 받았는데 3,720표만큼 선관위가 더해줘 가지고 7,443표를 만들어서 이걸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 준 겁니다. 가짜를. 진교훈이 진짜 2,900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2,900표만큼 더해 가지고 5,799표를 받았다고 이런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완전히 사기꾼들인 겁니다. 김용민이 사기꾼이고 노태학은 도덕놈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동별로 쭉 이게 20번이죠. 하국 본동이 내려가게 되면 마지막에 쫙 내려가게 되시면 여기 나오네요. 3만 7,473표 약간 오차가 있죠. 3만 7,473표 한 표 여러분들 오차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쑤셔 넣어준 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노태학은 세 번 부정선거에 연료가 됐고 김용민은 첫 번째 부정선거에 연료가 된 겁니다. 이제 한 번 여러분들 연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부정선거 세력들의 한 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세력의 여러분 한 표에 가장 수장들이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때로는 대한민국의 희극입니다. 나라가 너무 썩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예배당에 갈 것 같습니다. 개신교는 아니면 카둘링을 믿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앞으로 거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윤석열 이후에 오로지 유일한 목표는 좌파 장기집권이나 연구집권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탈지하고 그다음에 일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한 다음에 국가를 완전히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밀어넣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국민들을 철두철미하게 약탈하는 그런 정책을 쓸 걸로 봅니다. 문정권 때 우리는 이미 예고편 을 봤습니다. 그런 시대가 가는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마스의 테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강하게 반격하지만 선거 부정 세력의 이런 테레에 대해서 8번씩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통절하고 애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지만 본래 한민족 5천년 역사의 노예 역사였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과 미국과 미군정의 힘을 얻어 가지고 그냥 그다음에 그 전에 토대를 닦았던 미국이나 캐나다나 여러분들 호주의 젊은 선교사들 도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좀 개화가 됐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조선사람의 섭섬으로. 오늘 조경민 씨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바로 세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했는데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본인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내까지 나서 가지고 그렇게 나무랄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부정선거의 총책임자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입니다. 두 사람은 부정선거에 괴수가 되고 수괴가 된 겁니다. 노태학은 세 번째 이런 부정선거에 관여가 된 것이고 김용빈은 첫 번째 관여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인기가 계속되면 노태학은 다섯 번 부정선거에 관여할 것이고 김용빈은 세 번째 부정선거에 관여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국가는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로스군님처럼 구한말 조선이나 지금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민족의 섭성이란 것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 사람의 품성이나 섭성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민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변곡점은 예고 없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탄압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갖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정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논평 스타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겁이 없고 어마어마하게 대담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밝히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했는데 어째어 누구가 어떻게 할 거야 누구가 힘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선거 문제만 보더라도 옳은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도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고 사기도 뭡니까 정상적인 일을 둔갑시킬 수 있고 조작도 뭐죠 조작 없음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관행이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 침투하게 되면 뭐 사회가 얼마나 앞으로 혼란해지겠습니까 그냥 조작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떨 건데 누구가 조작을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가 조작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작했다. 그리고 누구 어떨까 어떻게 누구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최고치의 그런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속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막 갈 때까지 간 거죠. 말이 쉬웠어 여러분들 선거를 도덕질한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조차도 이제 없어진 겁니다. 악하고 선한 것도 없고 그냥 내 이익에 도움이 되면 어떤 일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그런 소위 보궐선거의 조작은 시각적으로 금시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금시의 확인이 가능한데 이걸 보고도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다 이번에 침묵할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실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들도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평소에 도움을 주시는 제야에 계시는 k분이 작성하신 건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이게 이제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의 여러분들 조작상태입니다. 그때는 분석해보면 조작값 15% 김태우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했지만 이 자체가 조작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에다가 후보가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4.3%를 훔쳐가지고 더불당의 김성현 후보가 가진 겁니다. 플러스 4.3 이거는 이때는 표를 도독질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89 플러스 4.89 이게 여러분 4.8 이게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에 4.8%를 훔쳐가지고 김태우에서 더불당 후반께 더해줬으니까 9.6%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9.6% 그러니까 가양제이동에서는 2022년도 2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가양제이동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에 9.6%의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동을 시킨 거죠. 이 좌우대칭이니까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아무 누구도 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선거관리비원회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러분 이것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일어난 조작인 겁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도 처음에 고치지 여러분들 고치지 못하면 그게 전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값 15%를 조작했을 텐데 여러분 그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번에 이번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이번 선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 여러분들 재미난 것은 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연구해서 찾아낸 건데 이 지금까지 조작방법인 것처럼 정해진 사전투표자 수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되면 이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좌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 여러분 17표를 기준으로 하면 약 34%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6% 정도 조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34%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많이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문정권에서 가장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조작한 것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까지 조작을 했는데 전국 평균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34%까지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계시는데 보수 색조가 강한 대통령이 엄연히 정권이 앞으로 한 4년 정도가 남았는데도 2020년도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한 전국 평균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2020년 총선에서 조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34%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선거가 여기 왼쪽을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후보가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대칭의 마이너스 값과 브루스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증감 작업을 그대로 진행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평균치 마이너스 5.8이나 플러스 5.8이라는 것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 득표 득표수가 거의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인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다 침묵한 겁니다. 집권하고 나서 한 달에 안 돼 실시가 됐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한 거죠. 선거 부정 세력들한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냐는 것은 실물위조투표지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그런 부정선거의 종착진흥 어떤 방법을 전산 방법을 사든 아니면 실물위조투표를 투입하든 간에 득표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조작된 득표수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좌측의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우측의 강서구청장 이런 보궐선거를 비교해보시게 되면 얼마나 이번 선거가 독하게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선거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2024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한 그런 그래프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힘당은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재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스가 지금 이제 키부처에 하마스가 침입을 해가지고 무고한 아이들 그런 여성들 남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학살한 것이 이제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테루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는 정당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가 이런 꼬라지로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침략을 당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쪽은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지만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권을 탈취해서 여러분들 선거를 납치한 겁니다. 선거에 대해서 테러를 감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침묵합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유대민족과 한민족의 차이는 하마스는 물리적으로 저렇게 여러분들 테러를 감행했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요리하려고 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은 대한민국인들에게 대해서 그런 선거를 이렇게 테러를 감행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저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테러가 하마스는 한 번처럼 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덟 번 여러분들 테러를 당하더라도 다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테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항하거나 분노하거나 격앙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침묵한 대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후손들과 함께 오랫동안 치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치르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여러분 테러를 방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그런 제야에 계신 케이님이 여러분들 조작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득표율 시간대별로 득표율수 증감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먼 거 하니까 사전투표가 개표가 된 겁니다. 사전투표가. 이게 이런 푸른색이 누군가 하니까 더불음유당입니다. 빨간색이 뭔가 하니까 국힘당입니다. 뭐 확고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여러분 개표가 딱 끝나고 당일투표 개표가 되니까 득표수를 기록하는 그래프가 거의 여러분들 뭐죠? 이렇게 엎치락 뒷치락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신 케이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시간별로 더불당과 국힘의 개표수 증가 현황입니다. 분단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형식적인 것이고 사전에 개표 방송에 보여지는 득표율은 투표지 분류기 집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투표지 분류기와 qr코드를 이번에 전혀 쓰지 않고 사전에 모든 득표수를 기획해 가지고 방송도 내보내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겁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분단위로 더불당과 국힘당의 개표수 증가 현황입니다. 사전투표를 오지게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증가시켜 가지고 선거인 명부상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전투표가 끝날 때까지 오지게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 당일투표에서는 더불당과 국힘당이 거의 득표수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수없이 제공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국힘당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문제를 침묵하고 마치 이 문제가 금기현인 것처럼 성력인 것처럼 그냥 문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부정선거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그냥 고착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모두 그것에 순응해야 되는 것을 그냥 아주 강하게 그렇게 예고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은 이제 모든 사태들이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전에 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방송이 나가고 사전에 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작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전투표지들이 다 만들어져서 별도로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문도 아니고 그냥 보통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반부 사전투표를 개표할 때는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구나 후반부는 아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구나 이런 부분을 누구든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여주신 그런 케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지 분류기는 형식이고 사전에 개표 방송에 보여지는 득표율은 투표지 분류기 집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코멘트를 붙여 가지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알려진 법과 같이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1번부터 시작의 시간대 순서로 수치관대 순서로 양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65대 32 정도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수치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비슷한 수치가 60몇 대 30몇이 4.15 총선의 사전투표 양당 대조였죠.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마지막에 65.5 31점이니까 65.3 31.6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바로 그다음에 당일투표가 시작되니까 접전이 됩니다. 이게 시간대입니다. 시간대로 여러분들 이 케이시가 정리한 겁니다. 당일투표가 딱 시작되니까 47.6 대 46.6 끝날 때가 51.1 43.8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보셨지만 이렇게 이제 결국은 보궐선거에 조작한 것은 조작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전투표 조작 역사상 최고치고 윤석열 정부에서 세 번째 공직선거에서 가장 역대 득표수 조작이 심하게 이루어진 그리고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무슨 다른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선거 데이터 그래프만으로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보내드린 이 자료는 뭐 그냥 초등학생도 의의 왜 이래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너무나 안일하게 그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알 수가 없는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마스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침략당했을 때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이런 반격을 가해야 되는 거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마스의 공격이나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를 여러분들 탈재한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빼앗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자유와 생명을 여러분들 재산을 빼앗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을 불법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용인한 대가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동체든 개인이든 간에 자신이 내린 선택 그리고 집단적 선택인 경우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내리더라도 51대 49로 내린 결정이라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쉼을 돌리시고 그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가장 여러분들 명료하게 마치 관역을 집중시키는 여러분들 타격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소위 선관위 사람들이나 더불당 사람들이 입을 그냥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착하게 숫자로 표시된 조작 정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숫자를.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이야기 했으면 뭐죠? 벌써 고소고발하고 야단났겠죠.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한 숫지를 찾아낸 겁니다. 자 여러분 강북갑 출신의 젊은 분이네요. 52 한참 힘이 남아 돌 때죠. 이재명 비서실장 국정감사장에서 김용빈 산관위 사무총장을 심하게 압박하대요. 보니까 천주호 1971년생이네요. 경희대학교를 나왔고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을 지냈고 초선위고 서울 강북구갑 여기서 이제 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천주호 강북갑 더불당 초선위원한테서. 그래서 한번 다루 보니까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이미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김용빈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선관위는 절대 부정선거가 불가능합니다. 천주호 더불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제 영상이 나온 겁니다. 강서 보궐 또 조작 선거 사기범들 남조선 접수 성공 유령 사전투표자 3만 7천명 조작 윤석열 국힘 합바지들 조롱당하다. 2024년 총선 2020년 대선 게임 끝 검찰 선관위 서브 압수수색 당장하라 이번에 나왔던 실방송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의 지적 함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천백 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3만 7천명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주장하는 거죠.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당연히 뭐 가능하지 않겠다 안다고 이야기하겠죠. 이 천주호 강북갑 초선 국회의원 이 김용빈 씨를 그냥 닥달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전투표를 계속 음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김용빈이 아니 선거의 불신을 조작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사회통합에 져야 되는 민주주의 적 아닙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천주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빈 씨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선관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천주호 씨가 이런 영상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이런 영상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이제 김용빈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천주호가 부정선거 주장에 선관위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모호한 조치를 취해서 안 됩니다. 김용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관위가 김용빈 씨가 돌아간 다음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호한 조치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했잖아요. 10월 11일 강서 보궐 득표수 조작 이렇게 조작을 했잖아요. 이걸 뭐 민주당 쪽에서 나서기는 쉽지가 않죠.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게. 3만 7,473표.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전투표자서 부풀려 득표수 조작 표를 얼만큼 쑤셔놓은 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푸른색 진짜만큼 표를 더해줘서 가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3만 7,472표를 쑤셔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두 배 가짜가. 선거관이가 이렇게 표를 쑤셔넣어줬으니까 이렇게 조작된 투표소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가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다면 이게 숫자지 않습니까? 천준호 국회의원이나 김용민 씨는 문과 출신들이니까 숫자가 뭐 이렇게 압박 가하면 숫자가 뭡니까? 왜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선거관이가 고발하거나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선거관이가 고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딴 거짓말 한 게 아니지만 숫자를 보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지금 나이가 이렇게 뭐 그거 하고 하니까 이 양반도 이제 힘이 남아 돌겠죠. 이 양반도. 이 양반도 뭐 50이셔니까 한참일 때잖아요. 초선위원이고 천준호. 이 사람도 부정선거 다 해가지고 당선됐잖아요. 천준호 더불당 국회의원 강북합 이재명 비서실장 4.15 총선결과분석 이렇게 다 조작했잖아요. 천준호 의원이 다 이렇게 부정선거에 당선됐잖아요. 차익값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수치잖아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천준호 플러스 10%에 플러스 12% 오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잖아요. 더불당 여러분들 국회의원 가운데서 호남권 일부를 제외하고 부정성으로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천준호입니다. 천준호. 천준호. 강북합 35% 조작을 했네요. 35% 미래통합당의 정양숙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쳤네요. 4178표. 마이너스 4178표라고 플러스 4178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9000 뭐 한 300몇 표 훔쳤네요 표를. 부정성으로 한 거잖아요. 부정성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해야 된 자료를 보면 천준호 강북합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90장을 받았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74장을 받아야 했어야 되는데 90장을 올려준 거 아닙니까? 조작을 한 거잖아요. 천준호 국회의원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1%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를 훔쳐가지고 11%를 더해 준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병호가 거짓말을 하나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도덕질을 한 거잖아요. 최준호 씨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막 고함치고 부정성과 있느냐 사전투표 조작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사실이잖아요. 3만 7천명의 유령사전투표자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었잖아 너가. 당연히 김용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뭐 고발하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고발하면 또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게 다 사실이잖아요. 영광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공병호 tv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다 본다는 이야기네. 선거 사기범들 남조선 접수 성공 유령사전투표자 3만 7천명 조작 뭐 딱 정확하네. 3만 7천명이 3만 4천명이나 3만 7천 4백명이나 부정선거 주장에 선관위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모호한 조치를 취해서 안 됩니다. 김용빈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내 안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 다 조작을 했잖아 이렇게 조작을. 조작을 해가지고 3만 7천명 이상을 만들었잖아.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더블당에 진교훈이 함께 다 넣어줬잖아. 다 넣어준 거 다 나오네. 다 넣어준 거. 발산역에 여러분들 염창동에서 2900부 쑤셔 넣어주고 등촌 1동에 1730표 쑤셔 넣어주고 등촌 2동에 1416표 쑤셔 넣어주고 다 나오잖아요. 뭐 거짓말 하나도 다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천주가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당선된 거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정선거에 가지고. 조작가까지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표를 도덕질해 국회의원 뱃질 달았는지. 52세니까 한참 힘이 남아 돌 때니까 또 국정감사가가 또 저런 이야기를 해야 폼이 나니까. 김용빈이 이러면 고소고발하겠습니까. 고발하면 판이 커져가 손해볼 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딴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책 읽어내고 하는 게 다 뭡니까 이게 도덕놈들. 다 숫자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너희가 도덕질을 얼마만큼 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문과 출신처럼 뭡니까. 정규제처럼 철학주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규제는 철학처럼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다 이렇게 다 들통이 난 거잖아요 이렇게. 천준호가 이러면서 35%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 뱃질 달았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천준호 씨는 35% 조작 안 해도 당선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작을 한 건 사실이죠. 조작 안 해도 당선되는데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한 게 다 백일화에 드러나잖아요. 몇 표를 조작했는지까지. 조작 안 해도 당선되니까 조선 사회는 참 말이 안 되는 일 같아요. 조작을 저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닥달하듯이 이렇게 막 사람을 그냥 몰아붙이도고. 나이도 한 12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막 몰아붙여요. 그렇지만 너희가 어떻게 할 거고 조작을 했잖아. 두 사람 다 조작을 했잖아. 이 사람은 10월 11일 조작의 주범이고 이 사람은 4.15 총선의 조작에 국회의원 당선된 거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또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게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앞으로 선거 사기범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그냥 맹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을 하겠죠.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4.15 총선에서는 이번에 이런 처벌을 받지 못하면 강서 보궐선거에 이런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할 겁니다.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도 4월 달에 국힘당은 대패할 겁니다. 대패.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찾아낸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 아니까. 아니 골치 아프게 국힘당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받은 표 훔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라딘 램프 같은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그냥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좀 만들면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날 시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3만 7100표 사전투표율 기준 7.41%를 조작한 겁니다. 그걸 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다 따블로 만들어준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부정선거 수법 지고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냥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냥 따블 정도로 그냥 다 집어넣어주면 다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사전투표율만 얼마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사전투표 수를 사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표수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강서복을 사전투표 조작 핵심 요약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된 선관위가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21장을 더블당의 진기호원이 받았는데 진짜로 구해보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60장이다. 정확하게 뭡니까. 60장만큼 집어넣어준 게 나오잖아요. 조작을 심하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차이집이 더블당은 플러스 17% 국힘당은 마이너스 16% 두 개 합치게 되면 34% 정도 나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를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25%를 조장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12.5 마이너스 플러스 12.5 25%를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했냐 34%를 조작한 겁니다. 그냥 국힘은 다음에 못 이깁니다. 완전히 처절하게 이러면서 실패할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생명을 간당간당 유지하다가 잘하면 임기 맞히는 거 잘 못하면 임기도 못 맞힐 수가 있는 거죠. 발본 세곤 하지 않으면 우유부단 하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칼을 쥐고 칼을 못 쓰면 본인이 칼을 만든다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질한 것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푸른색의 선관위가 쑤셔 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간단합니다.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더블당의 연합군이 어떻게 여러분들 국힘을 완전히 그냥 제압할 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고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고편이라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가 얻은 확실한 성과는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범들이 그동안 널리 애용해왔던 일곱 번의 선거에 사용해왔던 조작값 방식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 주는 이른바 조작값 방식을 너무나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작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거가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게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앞으로 선거 사기범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그냥 맹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를 조작을 하겠죠. 이렇게 사전투표자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4.15 총선에서는 이번에 이런 처벌을 받지 못하면 강서 보궐선거에 이런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할 겁니다.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도 4월 달에 국힘당은 대패할 겁니다. 대패.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찾아낸 겁니다. 그 방법이 뭔가 아니까. 아니 골치 아프게 국힘당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받은 표 훔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라딘 램프 같은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그냥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좀 만들면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날 시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3만 7100표 사전투표율 기준 7.41%를 조작한 겁니다. 그걸 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다 따블로 만들어준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부정선거수법주의와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냥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냥 따블 정도로 그냥 다 집어넣어주면 다 당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사전투표율만 얼마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사전투표율을 사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표수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강서복을 사전투표 조작 핵심 요약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된 선관위가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21장을 더블당의 진교원이 받았는데 진짜로 구해보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60장이다. 정확하게 뭡니까? 예. 60장만큼 집어넣어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작을 심하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차익값이 더블당은 플러스 17% 국힘당은 마이너스 16% 두 개 합치게 되면 34% 정도 나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를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25%를 조작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12.5 마이너스 플러스 12.5 25%를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했냐 34%를 조작한 겁니다. 그냥 국힘은 다음에 못 이깁니다. 완전히 처절하게 이러면서 실패할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생명을 간당간당 유지하다가 잘하면 인기 맞히는 거 잘 못하면 인기도 못 맞힐 수가 있는 거죠. 발본 세곤 하지 않으면 우유부단 하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당하는 거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칼을 쥐고 칼을 못 쓰면 본인이 칼을 만든다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질한 것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푸른색의 선관에 쑤셔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야기하겠습니까? 10월 11일 강수석구청장 보궐선거는 간단합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더블당의 연합군이 어떻게 여러분들 국힘을 완전히 그냥 제압할 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고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고편이라고. 예고편이라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가 얻은 확실한 성과는 10월 11일 강수석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사기범들이 그동안 널리 애용해왔던 7번의 선거에 사용해왔던 조작값 방식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주는 이른바 조작값 방식을 너무나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작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거가 10월 11일 강수석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조작방법은 앞으로 상당히 성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이 방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라딘 램프와 같은 통합선거인 명부 누구도 여러분들 볼 수 없는 통합선거 전산상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담고 있는 그런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전투표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올리면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전투표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문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 같이 10월 11일 보궐선거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15.2%였는데 더블당의 진교훈의 당선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7.42%를 업시켜서 22.64%라고 대외적으로 공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여러분들 사기범들에게 여러분들 손에 들어온 것이 3만 7,100표입니다. 3만 7,100표를 전부 뭡니까? 누가 함께 쏟아줬는 거 아니까 바로 진교훈이 함께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압승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교훈은 이번에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4%의 격차를 내고 압승을 한 겁니다. 선거 부정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세기로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록은 2020년도 4.15 총선이고 전국 평균은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25%가 지금까지 맥시멈 최대치였습니다. 그걸 훨씬 상해하는 그런 조작 방법을 이 사람들이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는 7만 6,213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뭡니까? 3만 7,000표를 여러분 더해 가지고 11만 3,313표로 여러분들 업시킨 다음에 그 조작한 수만큼을 모두 다 더블당국과 함께 넘겨준 겁니다. 이번에 압승한 겁니다. 이 압승했는데 이번에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몇 사람들만 아우성 쳐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선거 사기범들은 이번이 굉장히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번 것을 기하로 해 가지고 대단히 여러분들 강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먹게 됐구나.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거침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는 국민들이 지향하지 않냐는 40% 이상 정도 조작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을 마음껏 할 겁니다. 대표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죠. 이번처럼 뭡니까? 그냥 진짜 여러분들 득표수에 만큼 여러분들 더해 주게 되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피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할 수가 없고 여당이 여러분 대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절대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이번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가지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간 겁니다. 그리고 대선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대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시나리오가 생기느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태로 몇 년을 들어가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소위 선거 조작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경제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훨씬 더 자기들이 숙건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화끈하게 조작할 겁니다. 이번에 선거 사기 세력들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 눈치 보고 여러분 적당히 뭡니까? 조금 건수한 자유를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무자비하게 조작할 겁니다. 무자비하게 조작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절대로 대해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에도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다루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 총선에서 대표를 하고 2027년도 대선에서 여러분들 대표를 해 가지고 결국은 권력이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좌파가 여러분들 집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를 여러분들 경영하거나 권력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뭡니까? 숙정을 하겠죠. 그 숙정 대상 가운데서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여러분들 문정권에서 사람들 잡아넣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들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은 뭡니까? 본대로 몇 사람은 뭐죠? 감방에 쳐넣고 나면 그다음 다 입 다물고 다 두더지가 돼가 땅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때 아마 방송을 안 하겠죠 인제는. 그렇게 여러분 권력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더블당의 성격이 586 운동권 출신들하고 그 후예들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 계급에 여러분들 숟가락을 대거나 끈을 만들어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막 팍 엎드려지면 그쪽 여러분들 권력에 줄을 댈 겁니다. 그 일종의 뭐죠? 연합체가 행성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몇십 년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 영원히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500년 간 거죠. 500년이 정권이 가는데 그게 돼야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너서클이 있고 이너서클 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죠?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좀 잔인합니다. 배타적이고.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외에는 철두출명의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겠죠. 왜? 선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도 여러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기업인들 다 줄을 대가 뭡니까 자리세를 내면서 그렇게 연명해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법과 전문대학 의학 전문대학 무슨 뭐죠? 조금이라도 아이들 취직하는데 다 연고주의 정실주의가 여러분들 지배할 거 아닙니까? 누구가 전화 걸어줘야 취업을 하는 겁니다. 누가 전화를 걸어줘야 의학 전문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연고주의 정실주의가 남미에서 또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한 번 소개해드렸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 가지고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에서 굉장히 거물이 된 인물이 대중서를 썼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탈리아 출신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줄이 너무나 강해 가지고 점검을 안 남긴다는 겁니다. 무슨 추천서를 다 말로 뭡니까? 누구 아들 암흑의 아들 이렇게 이런 추천해가 다 뭐죠?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이렇게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숨이 막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미국에 감사한다. 그런데 점점 미국도 정실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정실주의하고 연고주의가 자리 잡게 되면 그냥 그 정치 권력 이름 줄을 못 쓰면 조금이라도 사돈팔종이라든 권력을 못 대면 그냥 예루한 겁니다. 이번에 뭐 조국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애들 집어넣는 거 추천서 그거는 그냥 애교입니다. 그때 그 시대가 되면 정실주의가 연고주의가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경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기업의 요소조소에서 다 뭡니까? 줄을 대가 먹고 살려고 할 것이고 전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버그가 베네수엘라 이름 취재한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베스가 집권하기 전에는 초콜렛을 만들어 파는 사장님 말씀이 6군데인가 여러분들 부처가 관련되어 있었는데 초콜렛 해외 수출에 지금은 17군데 전이 된다 이야기죠. 숨이 막힐 거 아니면 다 뜯어먹는 거지 않습니까? 뜯어먹는 거.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누가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때 부정성 거리를 막아야 된다. 누가야. 그때는 끝입니다. 저도 그냥 한 몇 년 정도 이 일을 그냥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입을 다물겠죠. 그 다음 나는 그냥 나가겠죠 뭐. 올베기 싫어가지고. 조선 사람들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경제학 분야에서 제도주의 확파라는 게 있는데 이 소위 정치권력이 만드는 게 정책과 제도지 않습니까? 제도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있어야 권력이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여러분들 2027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권력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저보고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권력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회는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회로서는 경쟁력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달라는 사람 많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외국에서 구거나 아니면 수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부 서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점점 몸조에 애기는 안 낳고 사람은 늙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원할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교육에서 경쟁력을 이루게 되면 맨 처음 나온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를 찍을 테니까. 그다음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죠. 은퇴한 사람들이. 정액 봉급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점점 화폐가치가 떨어져야 돈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가라앉는 겁니다. 물론 선거 사기시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죠. 왜? 돈 다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미래 전망이니까 100% 정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참조하셔가지고 미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통해가지고 권력 교체의 가능성이 여러분들 끝나게 되면 그다음 나라는 급속히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없는데 정치 권력이 어떻게 남용을 안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선거를 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해찬 입에서 여러분들 30년 장기 집권 50년 좌파 장기 집권이 왜 나왔습니까? 선거를 지고 있습니까? 금수완박법. 선거율은 바로 앞두고 위성정당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권력을 다 지고 있다. 국민들의 아우성을 쳐달라 할 수 없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그냥 완전히 골로 가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출이 좀 안 되니까 대기업들이 법인실을 제대로 못 내니까 무슨 수십 존 정도 재정됐다 기억이 한 80조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적자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달러방을 위해서 갖고 있는 외평천가 거기에서 돈을 구워가지고 지금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평생 동안 여러분 약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광장에서 총 맞고 죽지 않습니까? 본인이 총 쏴서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런 여러분들 왜 쓰레이동을 좀 디뎌야 되니까 왜 연금이 뭡니까? 깎히고 연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구매력이 확 줄어들었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제도나 정책이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국민들의 힘을 못 가지게 되면 그렇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런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공짜 좋아하잖아요. 때그지름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그냥 한 정치인의 매몰되지 않습니까? 대중영합주의가 아주 자리를 잡기 좋은 그런 자양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다 무속성 이런 비슷한 집단지도 강하고 인물에 대한 그런 인물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인물에. 그 사람의 말이나 글이 아니고. 여기 셈남팀이 김밥도 옛날에 1500인데 지금 3000원 이상인가? 그런 일이 뭡니까?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버스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이런 베네수엘라에 독일의 공영방송 DW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냥 보통 시민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합해 가치가 뭐죠? 5년마다 뭡니까? 몇백%씩 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죠. 그게 남일 같습니까? 남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에 봉사하는 생각을 갖고 선거 부정 문제를 하트든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뭐 메아리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 정도 역사상 최악의 뭡니까? 부정성을 당하고서도 김기현 대표가 아무 여러분들 공식 발언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검찰이 수사 지시를 안 하더라도 선거 전에 되면 티타임이나 이런 걸 할 때 행안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가능하면 이번에 좀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오. 이런 식의 발언이라도 좀 하면 그러면 그것이 전해져 가지고 선관위 좀 조심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죠?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역사상 최고의 뭡니까? 부정선거를 감행할 정도가 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권력이 엄청나게 누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자식들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사람들이 다 뭐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 날아가는 거란 것은 그냥 뭐 개인이 그렇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수 구청장 선거가 정말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해온 사람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선거가 일어난 다음에 3 4일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힘당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 참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마스 가 퇴를 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체제가 무너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죠 더블당은 아마 한 울을 질렀을 겁니다. 내심 이제 마음껏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저희들이 아무 이름들 반항을 하거나 할 수가 없겠구나. 뻔히 보면서만 나라가 망한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 낙담을 드리고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는 그렇게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야 다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부패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 정도 이런 부정선거를 했는데 잠잠하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 기본이 될 겁니다. 앞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 조작값 기준으로 50% 정도의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4.15 총선에 서울 지역의 49개의 국회의원 여러분 선거에서 최고로 조작을 많이 한 데가 50%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평균값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 4월 11일 날 이렇게 해서 다 덮일 겁니다. 덮이고 그냥 내일부터 또 웃고 떠들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 가지고 똑같은 선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총선 을 하겠죠. 그리고 국힘당 사람들은 공천한다고 야단 법석을 때울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입으로 항상 무슨 우리가 200석을 얻니 180만이 이렇게 사기를 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정말 짧고 단호하게 그렇게 문제를 정리했고 내일은 선거 사기시력들이 찾아낸 최수법하고 예수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냈는지라는 부분을 내일 방송에서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가게 되면 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콘텐츠는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4. 114. 1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한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